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외국인들이 사고파는 시장에서 같이 수익을 내볼 수 있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선물은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혹은 런던 선물거래소 IC, 싱가포르 거래소 SGX 같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하게 됩니다. 많이 거래하는 종목은 달러나 유로, 엔화 같은 통화 선물,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같은 지수 선물, 골드나 크루드오일 같은 에너지 선물 등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올라갈 때는 매수로 전략을 잡을 수 있고 내려갈 때는 매도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올라가는 지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변동성, 얼마나 많이 오르내리냐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쏟아지는 다양한 국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차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투자 제안 관련해서 좀 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의 기술 투자 제안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표 후에 미국에 있는 나스닥, 다우존스 S&P 선물 지수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다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미니 S&P만 나왔는데요. 나스닥과 나스닥도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튀어 올랐었고요. 또 미니 다우지수도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이 동시에 이 순간 중국에도 좀 호재였죠. 중국 지수를 대표하는 A50 선물도 같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럴 때 매수 전략을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되돌림 현상이 있었는데, 되돌림 현상을 보일 때는 매도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뉴욕의 3대 지수도 지금 불안하고, 중국 지수는 올 들어서 15%가 빠졌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빠지는 시장에도 매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지수 선물 상품인 A50, 지금 중국 지수처럼 하락 구간에 같이 있는데요. 지수가 계속 빠질 것으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매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변형된 접근 방식으로는, 만일 투자자 여러분이 증거금을 충분하게 납입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 혹시 현재 중국 지수 하락, 너무 과도하게 심리상태가 두려운 게 반영이 됐고, 향후에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A50의 원월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A50의 경우 다른 해외 선물 종목들보다 증거금이 낮은 수준인데요. 약 50만 원 정도가 합니다.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골드 선물이나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원월물 매수 포지션을 일단 잡았다가, 멀리 잡아놨다가, 중국 지수가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면 마진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추가 납입해야 하는 증거금의 규모가 아무래도 A50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넣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유가는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70% 뚫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산한 규모는 하루에 뚫고 있죠. 실제로 증산한 규모가 하루에 60만 배럴에 그것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 이란 역시 미국의 에너지 업계 제재로 인해서 산유량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이란으로부터 원유 매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들 들려올 때 해외 선물 투자자들은 이런 크루도 오일에서 매수 전략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외국인들이 환수실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화 말고 강달러 현상에 주목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투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해외 선물 업계 관계자를 말을 빌리면 달러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더 큰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의 매도 전략도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죠. 이들 종목은 달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달러는 강세를 보일 때 이들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나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는 달러가 분모고 각국 통화가 분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달러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현재는 하락 구간에 있으니까 매도 전략이 가능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국제 뉴스가 너무 흉흉한 거 하나는 알겠다. 이러신 분들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제나 혹은 골드 선물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세계 정세가 너무 흉흉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때 외국인들의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꼭 유의점을 여러분께 제가 당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 시장은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또 특히 국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뉴욕 증시가 열려있는 밤 시간에 가장 많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밤에 피도곤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는 선물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 적은 증거금으로 대량의 선물을 사고 팔면서 지렛대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레버리지 때문에 가장 엄청난 큰 리스크가 오기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위원 고수기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만 적합한 투자 방식입니다. 또 증거금의 20% 정도가 남으면 증권사들은 마진코를 때리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증거금을 더 채워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은 무서운 반대 매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몇백만 원, 몇억 원도 달라지는 시장이니까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어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 STQ부, 대웅제약, 일진 머티리얼즈, 이마트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유한타 증권 설릉역 지점 추장훈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장훈 대리입니다.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내일장 핫플레어로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지금 최근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섹터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PCB와 2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얇은 구리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PCB라인을 점차 2차전지 향으로 제품을 전환하면서 17년 기준 MS 15%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2차전지 주요 업체들인 삼성 SDI, LG화학, BYD, CLTL이 있습니다. 전방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투자 확대에 따라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증설도와 본격화되어 내년까지 매출 성장이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다른 소재들 업체들보다 원재료 비중이 50%대 수준이라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마진까지 개선될 수 있어 투자 매력으로 더 돋보입니다. 4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2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91% 성장하였고 시장별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했는데 앞서 말한 주요 고객사들이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에게 굉장히 큰 기회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목표가 5만원 제시드리고요. 손주의가는 3만 5천원 매수가는 4만원에서 4만 4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아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난민 이민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독일 내부에서 사임 절체를 밟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경제 등 유럽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람기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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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장마감은 마감전략 A플러스와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